Q.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말은 저 좀 도와주세요. 나랑 같이 갈까? 자, 저는 지금 전 여자친구의 귀신이 있다는 곳에 와 있습니다. 자, CCTV 카메라, 적외선, 녹화. 뿅! 잠시만요. 시현이 왔죠 형?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제보자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저 혼자 왔어요. 저 혼자 왔다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보기 위함인데요. CCTV 위치를 제가 궁금한 게 무슨, 침실 쪽이거든요. 침실 쪽은 좀 강력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거울하고 있죠. 오늘은 거울이 좀 올라가겠네요. 화장 좀 하셨나 봐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뭐야 이거. 간장게장이네. 간장게장을 밤에 먹은 야간게장. 바로 톤스튜브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퓨하고 대화가 됐었어요. 커잖아, 고퓨. 고퓨가 커졌어요. 아니,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윈시현입니다. 고스턴터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저 일반 사람이 뭐지. 나는 붙어있다. 조용히, 임마. 저는 곧 있으면 40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비 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모르는 머리가 다 뻗쳤네요. 뭐,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아. 아주 낯익은 장소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와서 뭔가 장비를 놔두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의 주파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별것도 아닌 행세를 하면서 여기서 좀 지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바뀐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AF 측정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 측정기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사실상 진짜 냉타이...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죠? 그녀가 누구죠? 너 때문에 죽었다. 또? 아니, 어디서 이게 온 거야? 어? 잠깐만. 너 때문에 죽었다. 어, 뭐야! 빈영. 빈, 어, 빈영을 질렀다고? 앞에 있다. 어디서 온 거야? 안녕하세요. 진작하세요. 저는 윤시현입니다. 윤시현이에요. 아, 씨. 이거 시작하자마자. 어? 아직 연가증폭기도 안 켰는데.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지금 불을 다 꺼놨어요. 불을 다 꺼놨는데.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있는지 소리를 내줄 수 있어요? 연가증폭기를 켜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해치러 온 거 아니에요? 들으러 왔어요.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옷장 좀. 저번하고는 좀 달라요. 다나. 뭔가 저한테 신호를 주긴 하네요. 전자빈이 팍 튀면서 저기까지 켰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 첫 번째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놓쳤죠? 왕왕왕 세 개 띄었죠? 두 개. 저쪽이 하나랑 현관문이 하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보통 왕왕왕. 세 개면 세. 저 왕. 아, 찾았다. 이걸로 찾았다. 이제 알았다. 아, 잠깐만. 나 지금 이제 안 거 같아. 문이. 설마, 설마. 문, 문, 문 왜요? 내가 뒤들어 볼 거 같아요? 문, 문, 어디 문? 여기 문, 화장실. 에이, 그러지 말자. 익사. 익사. 문, 익사. 문. 현관문이 안 꺼지시죠? 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 왕왕왕을 띄어서 제가 여기다 버렸는데 이 왕왕왕을 프린트한 것도 있잖아요. 이거 직접 보면은 그린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렸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제보자가 생각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렸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색칠했겠어요? 31. 누구를 위해서? 제보자가 불렀어, 씨. 어? 아, 뭐야, 씨. 뭐야, 씨. 깜짝이야. 뒤에서 발자국 소리. 아, 제보자가 불렀어. 일단은 이거를 그리면서 제보자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부적은 아니지만 마음이 표시게 됐던 거지. 가장 위험한 존재가 수호신이 돼서 부름에 답한 케이스인 거야. 부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신적인 마음을 담고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잘못된 녀석을 불러일으킨 거지. 이게 근데 이거 말고는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나와.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부적까지 붙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끄고 장비를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장비를 꺼낼게요. 지금 저쪽 CCTV는 제가 나옵니다. 여기. 저야.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소리 한번 내주세요. 자, 그리고 핸드폰 고스트박스를 켜볼게요. 어차피 영광의 소리는 비슷하니까. 당신의 오른쪽에. 귀신이 말하는 거는 왼쪽입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에요. 항상 잘 보세요. 우리가 고스트 튜브 하면서 오른쪽이 하면서 이쪽을 봐야 되는 건데 반대편을 가리킵니다. 이쪽. 자, 백색 소음으로 애들 잡아 당깁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윤시현입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무당. 무당. 무당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 얘기했던 이 남자의 목숨이 필요합니까? 나랑 같이 갈까? 루티슨… 있어요? 네 있어요. 어? 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버지 버지 튀어나와요 원래 버지 없었는데 회신이 어디서 꺼졌다 그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 둘도 없어? 뭐야? 원래 한개밖에 없었나? 아 여기까지 올라와 우와 여기 차가워요 차가워 차가워 약간 환기더라 여기 아 이게 제보자님이 얘기했던 향수 그때 그 향수 쓰세요 그런데 이 향수 냄새를 기억했구나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식으로 풀이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제보자님 꺼 옷이 하나 필요하긴 한데 이걸 귀신 앞에서 한다고 속을까? 일단 저를 좀 보호하고 잘못이잖아요 아 근데 여기 제보자님이 몸 뭐야 아프다 아프다는 줄 알 것 같아 숨 쉴때마다 아파 한번 고열어본 것 같아 영화 1등 아 조용히 좀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아 내가 켰지? 오색체 제대로 안 찍히는 것 봐 저를 좀 부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도라이네 이거 진짜 이거 도라이 같은 새끼 이거 니가 뭔데 주님을 찾아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이씨 자 연근 선생님께 잠깐 뜰게요 우와 제보자님 고운 아니다 제보자고 향수를 쓰자 아 제보자님 진짜 죄송한데 이거 새 거잖아요 저 선물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필요 없고 잠깐만 쓸게요 아 심장 아파 진짜 너무 아파요 형아들 아 근데 왜 왜 갑자기 막 감정이 북받친다 이거 진짜 존나 슬프고 막 막 몸이 아파서 슬픈 건지 뭐지 막 감정이 막 묘해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슬프지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지금 어디 있어요 나에게 가져와 봐 뭘요 무엇을 고맙지만 사양할게 왜 왜 사양해 이건 안 돼 오세요 빨리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또 날 뻔했어 깜짝 놀라가지고 일단 안에 있는 건 알 것 같아요 안에 있다는 거 확인됐고 저희 오브가 떠다니는 집부터 봅시다 제가 지금 온몸이 지금 아프는데 그때하고 틀리죠 오브가 하나도 안 떠다닙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하세요 지금 그쪽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 제 얘기 들려요 쏘리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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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우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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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제가 지금 제보자님을 그럼 올려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보자님 반응 전에 여자친구분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제보자님의 반응까지 봐 볼게요 왜냐하면 지가 안 올라온다는 게 무언가가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혹여라도 장비 뒤쪽에서 막 울릴수도 있고 소리가 막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라보지 편하게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주시면 돼요 네 앞에 있는 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지루한 마시가 성경 와우 멍청한 와우 지금 심정이 어때요? 괜찮아요?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냥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아 뭔가 되게 몸이 엄청 무거운데요 무거워지죠 네 어깨나 뭐 심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좀 괜찮나요? 기끔 괜찮은데 뭐가 이렇게 늘리는 느낌이에요 뭔가 지금 드는 생각은 딱히 없는 거죠? 그냥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생각만 계속 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남자친구 분 올라와 달라고 해주세요 네 일단은 여자친구 분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자친구 분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이고 여자친구 분이 지금 진행을 하면서 약간 멍해졌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분이 불렀다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땡기지 않았을까 이거 찾아온 게 아니라 불렀다면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네 눈을 감고 네 제가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들고만 계세요? 네 지금 누가 생각나요? 머릿속에 여자친구예요 지금 여자친구? 네 그러면 손 한번 내밀고 이거 받아보실래요? 자 좋아요 그것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 때문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본인 때문에 신청하신 거예요? 저 때문에요 음 그러면은 지금은 누구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왜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전 여자친구 한번 생각해보실래요? 머리가 짧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짧고 단발머리 말랐어요 말랐고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뭐예요? 대화 도중에 인연이요 우리는 인연이다? 네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인연이라고? 네 본인의 아버님도 약간 좀 신적으로 뭔가가 있나요? 그걸 따로 듣진 못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적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본인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눈을 감고 끝까지 내려가세요 끝까지 끝까지 진짜 끄튼머리에 도달하면 얕은 물이 나올 거고 거기에 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딱 열었을 때 드는 생각만 얘기해주세요 밝아요 그냥 화내요 빛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나요? 상자가 하나 있어요 상자 어떻게 생겼어요? 나무상자예요 무슨 색이에요? 갈색이에요 열 수 있나요? 자물쇠로 잠겨있어요 열 수는 없나요? 열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한번 열어보는데 안 열리면 억지로 열지 말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물쇠를 뜯었어요 나는 당신이 가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자물쇠를 뜯었을 때 뭐가 나왔나요? 빈탄 동전이 나왔어요 동전? 무슨 색 동전이에요? 금색 동전이에요 금색 동전 한 개? 집은 건 하난데 안에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 동전에 집었을 때 주위 아무도 없었나요? 여자가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저는 알고 있대요 그럼 그 동전을 가지고 다시 문 밖으로 나오세요 문이 높게 있어요 대문이에요 높게 있다고요? 밑으로 떨어져서 내려왔어요 올라갈 수 없나요? 가볍게 뛰어 올라가니까 올라왔어요 좋아요 문을 닫고 다시 올라올게요 제가 문을 잠글쇠로 잠그고 올라가요 올라왔나요? 네 좋아요 이제 그 여자는 어떤 표정이었어요? 웃고 있어요 지금 옆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혼자 나왔죠? 네 조용해졌네 눈 뜨세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눈 뜰 수 있어요?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웠다고 일단 그것만 얘기할게요 위험한 건 아닌데 네 뭐냐면 제보자님이 불렀어 부름에 반응을 했던 거고 제보자님이 보통 옆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 어떤 귀신일까요? 뭔가 우리 주위 옆에 있다고 하면 수호령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네 지키는 존재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 존재가 있어야 돼 네 근데 제보자님이 마음속에 뭔가의 죄책감? 혹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수호령을 불러오고 이런 존재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제보자님이 불러서 그 사람을 수호신 가량 앉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보자님한테 잘 될 수 있게끔 금은 보아를 가지게끔 해더라도 행복해하고 그러는 건데 네 얘기로만 들으면 누구인 것 같아요? 그분이죠 맞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도 맞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불러서 지금 본인이 옆자리에 앉혀놨어 우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은 물론 자살귀가 잘 되게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악귀를 부른 거지 고기가 자꾸 왼쪽으로 돌아가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말고 여자친구분이 앉아 있을 때는 장비 반응하고 아무것도 없고 제보자님도 약간 몸이 무거워진다 라고 했었고 제보자님 왔을 때는 뭔가 뒤쪽에서 살랑살랑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자를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제가 물어봤던 게 아버님 혹시 좀 이쪽으로 있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당직기로 지금 여기로 우리가 한번 털고는 나갔어요 네 왜 따라 올까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본인이 부르는 거 음 알게 부르는 무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 이 기신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안 오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 자물쇠가 그거거든요 자물쇠를 본인이 뜯었다고 했죠 네 그러면 본인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야 아 몰라서 그러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그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물어봤던 건데 이거는 뭐 귀신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본인이 그리고 또 자물쇠를 잠그고 나왔다고 그랬죠 네 문을 잠갔어요 네 본인이 닫았던 거예요 그 여자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열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열 수가 없어 일단 날짜를 우리가 잡아볼 테니까 네 이런 화련생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네 지금 이렇게 느꼈잖아요 집 뒤에서 돌고 만지는 걸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어? 못 버틸 것 같다고? 안돼 안돼 그거는 안되고 여자친구하고는 아무 그게 없어 그리고 이 여자는 사람을 되게 그 늪에 빠트린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사람이 심장 복통수가 올라가면서 뭔가 호흡이 갚아지고 슬퍼지고 감정이 북받치면서 뭔가 눈물 쏟을 것 같고 네 우울감이 계속 치솟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쪽이에요 제보자님 계시는 거 네 그리고 사람이 되게 힘들어져 몸 쪽으로도 그렇고 왼쪽 어깨라인부터 해서 심장까지 막 계속 바운스 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빼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전 여자친구의 집 두 번째 아 스펙타클 하긴 한데 제보자님도 오늘 하루만 나가서 주무시고 저도 혼자서 진행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활연생 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뵀는데요 네 결정의 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떨려요 많이 떨려요 많이 떨려요 많이 떨리고 요 근래 들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안 좋은 생각도 했는데 오늘 기점으로 좀 새롭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힘든 것도 좀 털어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도와주러 오신 팬텀 하체팀 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세요? 쌤? 그 전여친이 조금 몸을 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몸에 타 있는 거를 조금 털어내는 작업 이게 그 전여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리고 또 2년도 짧은데 이게 타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처음엔 찾아온다라는 의미를 좀 봤었는데 어저께 헌팅을 한 결과 제보자가 무의식적으로 부른다가 저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자 내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원망이 조금 있었던 것들 그리고 망자라고 할게요 그 망자분이 남의 탓? 이런 거를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살아 생전에 그래서 그런 원망 마지막으로 원망을 두물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이간질에 조금 많이 흔들렸던 걸로 보여서 이 제보자를 타고 오는 것 같아요 탓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탓을 선생님 그러면 궁금한 거는 과연 이런 사례들이 흔한 사례들이냐 아니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보자님하고 같은 상황인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이런 전혀 밀접한 연관도 없는데 와서 괴롭힐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체질이냐 아니면 집안 내력이냐 그 망자의 저주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체질도 어느 정도 사주 있잖아요 내 타고난 사주 운명 내 사주 팔자하고도 밀접한 관계는 조금은 있어요 아예 이런 걸 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망자가 와도 잘 못 느껴요 근데 이 제보자는 조금 타는 것 같아요 체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 망자가 저주를 품고 원한을 품으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잠깐 제보자 분을 보셨지만 네 지금도 서려있어요 서려있다는 거는 네 같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좀 뭔가 밖에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뭔가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밖에 있다는 거네요 네 와 그럼 어디서 오는 거야 그게 그 망자를 봤을 때 배 하는 걸로 보여요 배 배 네 이런 상황이면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 부산에 가 있든 대전에 가 있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면을 좀 설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봐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어요 조금은 그렇게 해서 밤이 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본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와이파이예요 그렇죠 와이파이예요 그렇죠 와이파이예요 그럼 본체가 들어오기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본체는 왜 어떨게 올까요? 한마디로 사냥감이 포착이 됐을 때 너 지금 벽살받아서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미끼네 그렇죠 미끼 제모처럼 죽을 수도 있을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말라 죽겠죠 근데 어저께 그 얘기하다가 네 사랑할 자신이 없다 네 원망이 많은 원기잖아요 원망으로 품고 간 귀들은 누군가를 데려가요 망자의 느낌을 봤을 땐 우울증을 많이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수면제를 복용하던 아이 같아요 수면자나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그리고 약간의 망자분이 조금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조금 사는 듯한 지금 사례자분이 집에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있거나 누가 있어도 옆에 지금 사람이 있거나 뭐 혼자 있어도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내용이 주체가 없어 주체가 없고 생각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보면 몰라 네 망자분의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갔는데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당신 깨면서 그렇게 괴로운 거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좀 많이 아파요 아프고 맞아 그리고 그 망자가 가기 전에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울면 가슴이 아프잖아 부여잡잖아 그렇게 아파요 술을 좀 먹고 다량이 또 수면제도 먹고 이러면서 숨이 더 막혀 이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망자의 겪음을 제보자 또한 시원 씨 또한 헌팅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보자님이 이렇게 온 몸이 격련이 오듯이 발작이 오듯이 아플 거야 약을 같이 먹고 술을 먹고 그리고 숨이 퍽 막혀보면서 그 느낌 있잖아 악을 쓰는 느낌 그걸 그대로 타는 것 같아요 음 제보자님을 파킷을 삼은 그 넋을 건져가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보자님은 앉아 이 가운데에 앉으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살기들은 저승사자의 명부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로 나와요 하늘에서는 내 목숨을 내가 끊은 거기 때문에 사자는 둘 이상이 오거든요 사자가 잡아갈 수 있게 이 그물을 거는 이유는 제보자님한테 와도 이 그물에 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을 타켓을 해서 온 망자잖아요 우리가 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기를 불러들이고 그걸 막는 부적이에요 이게 이거를 제보자님의 손에 오른손에 꼭 쥐고 계실 거예요 이거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숨어있지 말고 아까부터 타고 있었잖아 그지? 아까부터 타고 있었잖아 니들 뭐하나 하고 그지? 완전히 붙어있었잖아 그지? 응 응? 니들 뭐하나 하고 응? 얜 알고 있었는데 응 얘도 티 안 내려고 그러는 거 같더라 응 응 나를 좋아하는 거 같았는데 나를 좋아하는 거 같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왔나 하고 좋아하지 않았어 아니 그냥 잘 지내려고 했는데 나는 얘 여자친구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그지 응 응 그리고 응 그랬던 거 같아 얘 할텐데 여기 있어 지금 조금 있어 조금 조금 있어 조금 여자친구 데리고 가면 안 되지 응 얘가 걔를 너무 좋아해 응 얘가 장비를 알았네 응 놓고 갔잖아 집에 응 그래서 알았지 형수 뿌리면 뭐해 난 거기 있었어 응 형수 뿌릴 때 있었잖아 응 그러니까 없는 척 했더니 좋아하던데 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 응 이 남자애는 다 알고 있었지 집안이 문제야 집안이 응 집안이 흰줄이가 다 알고 있었거든 조상들이여매 응 조상 덕을 많이 봐 응 내 미래는 여자애 손을 왜 치고 있으라고 오른손 너 좀 보내줘 보내줘 이래 놓고 또 저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너 쟤 옆에 있어도 쟤는 모를 걸 모르지 쟤는 신줄이 아니거든 응 너 조상님한테 감사해야 돼 알어? 아냐고 쟤가 싫어 얘를 데리고 있잖아 질투났구나 내 거야 네 거가 될 수가 없어 왜 안돼 내 거야 넌 죽은 자고 이 아이는 산 자거든 내가 죽었나? 약 먹고 죽었잖아 고마워 고마워 알려줘서 응 넌 죽었어 인정하기 싫어 나도 살고 싶었어 나도 알아 얘 보자 아냐 응 이 새끼는 걔가 아니야 내가 옛날부터 따라다녔어 근데 그때는 모르더라고 나 좀 알아줬으면 죽겠어서 그냥 응 근데 얘는 아니야 너 술 먹었니? 자기 두께 좀 해 막 헨소시터 가는 거 술 먹었구나 나도 모르겠어 저희 여자애 때문에 모든 게 이 사단이 난 거 같아? 아니야 나 때문에 맞아 핑계를 삼고 싶었지 내 한 짓 풀고 싶어서 그랬어 왜 그래 나는 쟤만 없으면 얘 지켜줄라 그랬어 네가 어떻게 지켜줘? 넌 죽었는데 나도 알아 얘 주변에 애들이 많아 사실 근데 얘는 티 안내 항상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어 얘는 응 그러면서 속으로 항상 이게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 난 얘가 너무 불쌍했어 자살기는 가야지 아무도 날 데리러 안아 너 이렇게 불쌍한 척 하면서 저쪽 가서 괴롭히려고 하고 있잖아 술 처먹고 뒤져가지고 무슨 년이네 네 홍소수사를 하지 말고 네 목적이 뭐야 살고 싶어 나도 너 죽었어 근데 구혈했지 절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절 한 번 하고 주세요 선생님한테 절 한 번 하게 해주세요 너 소멸되기는 쉽구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너도 불쌍해 저 좀 막아주세요 제발 얘 힘들게 하기 싫어요 너도 불쌍해 네 삶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기집애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재화가 안돼 내가 한이 너무 세서 그래 내가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미안해 위도한건 아닌데 얘 꼭 잘 챙겨줘라 내가 계속 지켜볼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혈액이 하게 해주셔서 고맙지 저는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만 일찍 했으면 내가 안 그랬을거야 한풀고 싶었구나 아저씨 나한테 그랬죠 어 내가 아끼라고? 나 아끼 아니야 어 뭐야 그래 이 아저씨한테 지금 따지는거야 아끼라고 했다고? 난 서러워요 선생님 한스러운 귀신이라고 바꿔줘 응 한스러운 귀신이라고 바꿔줘 감사합니다 아저씨 예수님 잘 걷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래 빨리 가 빨리 걷어주세요 제발 알았어 걷어주게 빨리 가 나도 가 아 가기 싫긴 한데 가야되는거 아는데 술 좀 먹었으니까 말이 안나오고 사람 생각은 좀 잘하지 아 아 내가 왜 내가 왜 그랬을까 난 귀신이랑 얘기하자 그냥 보내주세요 어떻게 되게 신기한게 연차 다른 애들하고 좀 틀리게 뒷생각이 없었다 술 먹었어 뒷생각이 없어 네 왜냐면 술하고 수면제랑 먹었잖아 생각이 없지 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응 얘가 내가 예전에 이랬던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사실 얘기해도 괜찮아 나 얘 안 미워해요 사실 쟤나 조금 미워했어 미안해 쟤 미워했대 그럴 수밖에 없지 응 네가 나오는 방법을 모르잖아 기진이 아 맞아요 여기에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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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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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지 머릿속에 계속 돌아요 뭐라고 뱉어요 미안하대요 다들 힘들게 해서 미안하대요 뭔가 잘못을 했어야지 원안이 같이 뭉친 건데 셋이상 동기부여도 부족하대요 그냥 탓을 하고 싶었던 거야 술 먹고 그런거 알템이에요 어 뭐 술집 다녔던가 얘 하나도 안 창피해 탓하고 이게 탓을 끝났는데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 거예요 일단 되게 홀가분하고요 오늘 솔루션을 받으면서 제가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 확실하게 기억이 남는 거는 저한테 미안했다는 말 고마웠다는 말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던 그 내용이랑 펜타마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분이 갔어요 꿀가쁜 하면서도 한 번씩은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좀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께 저는 뭘 배우는 게 될까요? 뭘 배우고 연기를 배워 네 연기 배워서 꼭 훌륭한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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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